1980년대 양국 전설의 쌍둥이 마피아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형사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쌍둥이 동생의 런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마피아는 원던에서 점차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이들 또한 라이벌 마피아와의 대립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런? riesל 드디어McRae 따윤 오디 생일을 한genommen 오해진은 이번 사건으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웰즈가 자리를 비운 동안 사업을 말아먹고 있는 런 형이 교도소에서 돌아오자 불안한 눈빛 빛이 넉넉합니다. 빛이 넉넉히 빛이 넉넉히 퍽한 거 죽은 거야 내 죽은 거 왜 이렇게 평생을 함께해온 쌍둥이는 화해하여 마피아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루어는 중요한 브레인 조직원을 죽이려 큰 모자에게 사주하게 됩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루어는 조직원을 살해하지 못하자 이 화살은 쌍둥이 형제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웨지 조현병을 앓고 있던 루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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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전드였습니다.